남반구는 지금 고온 여름이고 본격적인 사이클론의 시즌이 돌아왔는데 북미 지역과 한국 중국 일본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하여 한파가 빨리 오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북미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55도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폭탄저기압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일본 아우모리에 125cm의 호카이도에 115cm의 눈이 내렸으며 군마현은 189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니가타현에도 17일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차량 천여대가 도로에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폭설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 대서양 중부 및 북동부주에도 겨울폭풍이 심하게 몰아치면서 수백 건의 사고 및 항공기 결항과 정전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겨울폭풍은 뉴욕 일부 및 뉴 잉글랜드 지역에 최소한 수십 센치의 눈이 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파는 라니냐 현상 이외의 북극 한파 때문입니다. 최강의 한파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극지방의 대륙원 상층부부터 성층권까지 형성되어 있는 극지방의 극소용돌이 영역입니다. 소용돌이가 가장 강한 겨울에는 극권의 차가운 공기와 낮은 이도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계를 따라 제트기류가 흐르는데 겨울에는 이 제트기류가 아주 강하게 동서운동을 하면서 한파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북극기온이 올라가고 극지방과 중위도 지방 간의 기온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공기소통을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오히려 북극에 찬 공기 폴라보텍스가 남북운동을 하게 됩니다. 한파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세계가 추위에 떨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우크라이나 및 여러 국가와 파키스탄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동부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극강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한파 폭설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피부에 와닿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인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메테인가스 등을 줄여야 하는데 특히 각종 쓰레기나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테인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그 위혁이 대단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류가 살아가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에어컨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친환경 연료, 태양열 반사판 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엄청난 비용과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보편화시키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실정시 biz지 않습니다. 우리는 2000機이 비용으로 Krishna Pasadal으로 배달을 띄워진 것은 대단히 있습니까? 기자가 하여!" 국가들은 기상캐스터 불만 NRS에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